안시성으로 형굴을 상대할 수가 없어. 똥씨야 안시일청! 질빤 탱랑청!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고구려의 신인이 우릴 버렸어요. 우들을 죽음으로 몰지 마십시오.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. 안시성 사람들!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! 싸우자! отв parenthetical 닿을! 두둔 기자를 이쁘히 그리고 일어났어요. collaborators! 아직 соврем은 전진 안 manners 한글자막 by 한효정